AM 매니지먼트 AM 매니지먼트 AM 매니지먼트 AM 매니지먼트 AM 매니지먼트 AM 리포트 AM 리포트 시간입니다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승재 이사와는 거의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추석 연휴에서 한글날 연휴까지 이렇게 해서 저도 좀 쉬었습니다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고향도 다녀오고 한글날에도 좀 바쁘게 쉬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옷차림이 상당히 따뜻해졌다 지금 안에 심지어 기모 후드티를 입었다 오늘 좀 쌀쌀할 줄 알고 이렇게 좀 입고 왔는데 근데 더워요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날씨만큼 오락가락한 것이 지난주에 비트코인인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높은 변동성도 보였고 하지만 아주 만족스럽진 않은 퍼포먼스였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비트코인이 추석 연휴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상승세를 유지는 해주고는 있어요 네 그동안은 이제 좀 하락 가능성도 보기는 했지만 네 그에 대해서 잘 방어는 해주고 있다 다만 이제 주요 저항자리도 아직까지 돌파는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네 뭐 지금 좀 약간 소강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비트코인이 소강상태였지만 알트코인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1, 2주간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네 거버넌스도 이제 시총 대비해서 50%를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차트를 보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진단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매크로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인데요 자 올해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75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75년 만에 사실상 전쟁 모드로 들어가는 분위기 자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다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일단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 우선 그 당시 그 이슈가 발생을 하고 이제 시장의 소식이 확산됐을 때는 네 당시는 약간의 조금 하락변동성을 보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주말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한글날 전날부터 시작됐죠 네 그래가지고 하락변동성은 잠시 좀 보이기는 했으나 사실 뭐 시장의 방향성을 정할 정도까지의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제 뭐 이스라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의 좀 유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 뭐 그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추가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지 않게 나오면 또 이제 이후에 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은 아직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이 심각해진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확전되는 분위기까지는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중동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국제 유가가 지금도 높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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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선물은 좀 횡보를 했지만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다는 평가입니까? 어 일단은 사실 이번에 올랐던 거는 좀 그게 컸던 거 같아요 지난주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에 있어서 네 어 고용 지표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 대신에 이제 임금 상승률이 조금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이제 뭐 골디락스의 기대를 거는 그런 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네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런 상태 네 지난주 고용보고서가 발표한 직후에는 약간 하락변동성을 처음에 보였긴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시장 해석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다시 상승을 하는 어 그런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고용 지표가 또 너무 좋게 나와버리면 네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뭐 물가가 높아도 괜찮겠다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네 Good is bad, bad is good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요즘이기 때문에 네 조금 불안감이 조성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스닥과 S&P500이 그런 재료를 받아서 소화를 했던 네 그런 시간이었다 심지어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도 나스닥 올랐어요 네 시장이 요새 어떤 분위기로 가는지 상당히 좀 예민하지만 잘 알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뭐 소비자 물가주 CPI 나오고요 실적 발표까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증권 채널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크립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도미너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50%, 49% 계속 그러고는 있는데 네 물론 최근에 몇 달간은 뭐 그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만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10% 이상 아 네 그런 상승 네 어 치수거든요 수치거든요 그런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 사실 이런 거시적인 이유 보다는 사실 시장 자체의 그 약간 좀 심리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두심의 문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게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은 상승은 해왔었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 다시 꺾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올라가냐 문제에선 그런 기로의 자리잖아요 예 그런 자리에서 사실 방향성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방향성에 대해서 찬반이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 다시 올라갈 거다 아니면 내려갈 거다에 대한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실 알트코인들이 맘 놓고 상승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비트코인의 약간의 반등은 나왔을 때 알트코인들이 한 번씩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예 다시 비트코인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기라도 한다면 그 상승분의 이상으로 다시 뱉어내게 되잖아요 예예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이 시장이 알트코인들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위주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게 리스크 관리하는 편에서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느 정도 심리가 있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높이게 되면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총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도미너스가 그만큼 상승을 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물론 뭐 코인 시장 자체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네 어 충분히 매크로 시장의 영역을 반영하는 네 그 나름의 안전자산이 또 비트코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는 지금 도미너스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자 AM 리포트 핵심 코너인 차트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먼저 볼텐데요 네 비트코인 테더 차트죠 뭐 여전히 28K는 뚫지는 아직은 못했고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어떤 포인트를 좀 비트코인은 주목을 하는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일단은 요거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주봉에서 보면은 이번에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상승을 시도했으나 다시 이제 윗고리를 만들고 어 약간의 약세로 마감이 됐어요 납작해졌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치만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이 주봉 이 평선 부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약 2만 7천 달러 정도 부근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봉 이 평선을 다시 이탈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지금 있다 음 네 이탈하게 되면은 그만큼 현재 시장이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음 네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뭐 하락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2만 7천 달러를 계속해서 방어를 해준다 사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가 사실 이제 2만 8천 달러 네 정확히는 뭐 2만 8천 3백 달러 정도가 될 텐데요 사실 이 2만 8천 달러 2만 8천 3백 달러를 돌파하는 움직이 나오면은 다음 2만 9천 달러 이상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립니다 근데 지금 어제죠 어제 바로 이제 좀 하락이 나와가지고 네 지금 다시 좀 꺾인 모습이긴 한데 이게 사실 이번 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네 뭐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좀 굵직한 경제지표나 이슈들에는 나스닥 미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앞두고 약간의 좀 횡보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계속해서 횡보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어 제가 지금 좀 생각하기로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따라서 어 그에 대한 좀 단기적인 방향성 지금 현재 구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수치에 따라서 약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권사들은 이제 8월치보다는 9월치가 좀 더 소폭 하향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 하향된다는 거는 물가지수가 내려간다는 거니까 네 네 그래도 좀 물가가 좀 안정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긴 한데 네 그러면 일단은 금요일 12일에 발표가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향방이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신기한 것이 지난번에 이제 송승재 이사라든지 고영빈 애널리스트 나오셨을 때에 천정 수준을 27,500달러 네 밑으로는 24,800달러 이렇게 보셨는데 네 28,000 중반까지 네 초중반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고 내려온 27,000 중반 요기서 지금 네 또 이제 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27,000 초중반이 지지선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도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27,000 초중반으로 보셔도 되지만 약간 조금 더 여유있게 봐서 아까 주봉에서도 2평선이 27,00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봉 차트를 봐도 1봉 2평선 최하단을 보면은 27,150달러 정도가 되는데 어 조금 더 여유있게 봐서 그냥 27,000달러 정도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7,000달러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저점에서 올라왔을 때 첫 번째 이 고점 요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요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음 보시면은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이 고점에서 지지를 받으면은 다음 한파동 더 올릴 수 있다 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27,000선이 밑으로 뚫리게 되면은 그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27,000달러 이하로 이탈되게 되면은 일단은 다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 제가 한 번 더 지금 펌파동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추세가 보통 한 세 번의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한 번 하고 조정 한 번 주고 또 두 번째 상승 주고 두 번째 조정을 주는 거거든요 이 두 번째 지금 저점이 될 만한 자리가 이 첫 번째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여기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너무 과하게 밀리게 되는 거죠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조정의 최대치라고 보는 이 상승분의 61.8% 네 여기 이하로 밀리게 되는 거라서 조정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 수렴을 다시 또 진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추세가 다시 좀 꺾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2만 7천 달러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2만 7천 달러를 사수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네 고지전이군요 3번 파동이 여기서 좀 더 많이 올라가 줬으면 하는 그렇죠 그런 바람도 좀 생기는 거 같고 물론 지금은 이제 매도세가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관망하면서 보시겠지만 CPI가 네 자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네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항상 너무 많이 한다고 하셔서 네 바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2주 전 3주 가까이 전에 송승재 이사께서 지금 살 이유를 못 찾겠다 라고 단언하셨고 고용빈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이더리움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호재는 있는데 네 악재가 딱히 뉴스는 없지만 네 정체되어 있고 차트상으로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네 8%가 빠졌습니다 네 도미노스 18%가 깨졌습니다 자 ETF 선물 ETF까지 나왔는데도 못 올랐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조금 불안정한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리 상대적으로 좀 알트코인 도미노스가 떨어지고요 그에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 도미노스도 그거에 대해서 뭐 딱 피해가지는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매매보다는 비트코인 위주로 그냥 시장을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약간 요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일단 전체적인 이런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현재 같은 자리가 어 뭐 좀 지켜볼 만한 자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살 자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둘 자리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하락 추세선이 하나 이렇게 있죠 네 네 하락 추세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저점을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네 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하락 쇠기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네 하락 쇠기 패턴 네 상승 과정에서 하락 쇠기 패턴이 형성이 되거나 뭐 이런 하락 과정에서 쇠기가 패턴이 형성이 되면은 반전 패턴으로 보기 때문에 뭐 물론 관심은 계속 두면서 지켜보다가 이 하락 추세선 상단 요 지점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 요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대응하실 때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요 지점까지 이 하락 추세 지점까지 다시 근접하게 상승을 보이느냐 요것만 계속 주시하시면서 가격이 지금 얼마죠? 어 요 정도 부분이 아마 이제 하락 추세선 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대략 한 235만원 정도 어 235만원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이 쇠기 패턴 패턴 매매를 할 때는요 패턴 안에 있을 때는 매수나 매도를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 요 안에 있을 때는 네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수렴일 뿐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만 하다가 이거 밖으로 튈 때 그렇죠 해야 되는군요 요 밖으로 튈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 또는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를 대비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주시는 해볼 필요는 있지만 어 뭐 따로 뭐 우리가 어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그거는 아니다 자 쇠기 패턴을 보면은 사실 이 위의 선을 뚫던지 네 아래로 내려가던지 네 둘 중에 하나를 했을 때 이제 버튼의 색깔이 바뀔군 네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위치한 지점은 되게 어중간한데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보기는 그렇고 네 이제 그냥 차트를 보면서 판단을 관망하자 네 네 그렇죠 그런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게 네 10월 2일날 이제 6종의 선물 ETF가 네 SEC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출시가 됐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반응들이 그때는 지금 10월 2일경 차트를 보시면요 네 확대를 해보면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하락이 크게 나왔군요 매도 물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호재라는 거는 딱 발표가 됐을 땐 이미 다 모두가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호재가 될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선반영 킹 반영 됐다 그렇죠 선반영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호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수 시민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더리움 선물 ETF까지는 그렇게 뭐 시장의 큰 호재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이미 선반영이 나왔던 움직임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비트코인 위치도 그렇고 현재 뭐 알트코인들이 크게 막 상승을 보일만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일단은 조금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투자 계약으로서 제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옵션들이 붙는데 수수료까지 내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를 정말 호재성으로 판단하고 유입이 많이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네 다음은 리플 보겠습니다 XRP 자 XRP는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또 저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XRP는 근데 또 호재성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 SEC가 이제 미국 법원에다가 이제 중간 항소를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또 법원에서 이제 응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잘라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리플 측의 말을 측을 좀 더 좋게 봤다 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전 과거에 봤을 때 요 때 당시죠 네 어 7월 중순이죠 7월 12일 네 이때가 아마 그 SEC 처음 이제 어 승소 그런 이제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인데 이때만큼의 지금 추세는 나오지는 못하고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지금 네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 사실 이때 워낙에 그런 이슈가 이미 다 밝혀진 뒤였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못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가 결국에는 여기에서의 고점 그리고 여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트렌드에서 계속도 지금 현재도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지를 못하면은 계속해서 위축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파요 그 저항선이 일관되게 지금 조금씩 내려오면서 네 네 일자를 그리고 있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 적어도 직전 고점이죠 한 750원 정도 네 좀 더 여유있게 750원 정도 선은 돌파가 나와줘야 어 얘가 다시 좀 반등을 진행하려나 정도에 관심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 뭐 물론 이제 단타나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뭐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실 뭐 지금 저희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장기적인 비용 전체적인 추세적인 어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성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음 사실 그러니까 막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 여기서 잡으면 이만큼 먹지 않느냐 이게 이미 반등이 나오고 나면은 이만큼 이미 반등이 나오고 나면 별로 못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해주고 여기서 만약에 잡게 돼도 고점 기준으로 친다면은 50% 정도 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 20% 차이 정도 밖에 안 돼요 음 그래서 막 트레이딩을 그렇게까지 막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본인이 이제 막 전업투자자 뭐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좀 여유 있게 시장을 좀 대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선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리플 하면은 예전부터 천하제일 단타 대회 주종목이긴 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걸 도모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게 좀 어렵고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좀 장기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까지 봤는데 네 저번에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솔라나와 폴리곤까지 봤었거든요 네 솔라나 추석 때 이제 20% 이상 오르면서 네 오 이 친구가 왜 이러지 어 조금 신기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또 빠져 있네요 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체적인 추세는 추세가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죠 네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 FTX 사태 이후로 굉장히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네 다시 이제 올해 올해 들어서 이제 추세를 약간 좀 재정비하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이번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일봉 2평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어 이러한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지금 자리가 중요한 거는 일봉 2평선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드느냐 음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2평선을 만나기 전에 다시 반등할 것이냐 네 뭐 만나도 2평선 위에서 그냥 지지 받고 다시 오르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딛고 튀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2평선 이하로 다시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솔라나를 뭐 만약에 저점에서 본인은 매수를 했다 아니면은 뭐 이미 진작에 홀딩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 요 부분 포인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일봉 2평선에 안착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다시 또 꾸준히 또 상승하는 움직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런 하락 추세선이 하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튀어 올랐을 때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느냐 네 요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세선과 2평선 2평선을 스프링보드 삼아서 밟고 튀어 오를 때 네 이제 위에 있는 천장을 뚫을 수 있느냐 네 그 타이밍을 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멀지는 않았군요 네 뭐 계속 단기적으로 좀 주시는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라고 하면은 34,4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네 요 가격대를 다시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네 솔라나는 이제 막대한 어 상승 이후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어 되게 무겁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가격대 자체가 아주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 좀 잘 될 가능성이 지금은 보이는 편인데 기다려야 된다 네 계속 좀 지켜보다가 34,400원 정도 돌파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충분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솔라나는 잘 모르는데 네 한번 관심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은 빠르게 잠깐 볼 코인은 이제 매틱 네 폴리곤 볼텐데 이거 왜 하냐면 고영빈 애널리스트가 네 금주에 괜찮아 보이는 코인으로 꼽으셔가지고 네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폴리곤 매틱 일단 매틱 같은 경우는 뭐 한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겠죠 네 지난주 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뭐 이제 제가 처음에 블록미디어 콘텐츠에 출연을 했을 때 네 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팁이죠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평선과의 주가의 관계 네 단순히 그냥 딱 그걸로만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이 일단은 역배열인 상황이에요 네 네 31선 61선 91선 원래는 31, 61, 91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369인데 지금 369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캔들도 이평선 아래로 지금 이탈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 이제 고영빈 애널리스트님은 여기에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도는 있었다는 거죠 지금 지금 갠얄픈 줄이 하나 네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을 도모하다가 그렇죠 네 이제 힘이 후달려서 네 밑으로 빠졌다 네 그러니까 고영빈 애널리스트님도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추가 반등 시그널을 봤기 때문에 이걸 봤던 건데 반등은 나왔지만 실패는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다음 또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관점을 네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이평선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어 뭐 딱히 지금 매수를 추천하지는 않는다 네 아직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음 적어도 적어도 800원 이상 위로는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음 네 지금 90일 이평선이 아마 810원 정도 820원 정도 네 뭐가 됩니다 적어도 이 820원 정도 위로는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어 얘가 이제 약간 좀 여기서 반대행 추세로 좀 만들려고 하나 요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네 아주 좀 하방 압력이 강한 차트다 네 지난 여름 6월까지만 해도 사실 1200원 지금 네 맞죠 1200원대에서 네 오고 갔던 그런 코인인데 현재 이제 600, 700대를 횡보하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빨리 좀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데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금주에 괜찮다고 보이는 코인 말씀드릴 때 이거 사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네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어 요거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이라든지 뭐 시장 뉴스 이런 거를 종합해서 뭐 매수 추천을 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반쯤 이상은 재미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이제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보시는 괜찮은 거 제가 한번 쭉 둘러보기는 했었는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네 뭐 이게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관심을 둘만한 이런 종목이라도 있으면은 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유를 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너무나 좀 많이 위축돼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더리움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고 아래가 이더리움 도미넌스입니다 네 너무 지금 이렇게 네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주봉인데 지금 거의 뭐 몇 주간 엄청나게 수직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네 이랬다는 거는 사실 알트코인 변동성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얘기여서 근데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의 변동성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더리움 변동성이라는 게 이더리움 도미넌스라는 게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이제 뺏어오음에 있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좀 많이 뺏어오겠죠 그에 대해서 이제 분산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 알트코인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특정 코인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끝났을 경우에는 그 시총이 다시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순환 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상승을 많이 해줘야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시총을 좀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너무나도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짙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알트코인 매매는 좀 비중을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현재는 비트코인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수 계시던데 네 저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은 코인 시장을 떠나서 사실 증권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그냥 다른 세계로 간 친구 네 뭐랄까 승진한 친구 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보는 게 낫고 이제 알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알트들이 이제 거기 안에서 얼만큼 잘 되느냐를 보는 게 시장에는 좀 더 좋지 않냐 근데 이게 사실 좀 중요한 이치에 있었을 때 비트코인이 강한 추세를 뽑을 때는요 도미넌스가 같이 크게 올라줘야 돼요 오히려 네 중요한 변곡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나타낼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같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줘야 네 비트코인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 올려 놓고 네 그 다음 그 위에서 횡보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총이 이제 약간의 좀 분배가 되고 그에 대해서 그 알트코인들이 순환장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 매매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조금 상승을 하는 적어도 한 19% 2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네 그때부터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추세를 볼 때 적극적으로 매매해도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간 주의를 하시면서 19% 2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길 기다려요 네 지금은 도미너스가 18%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네 이게 한 1, 2%만 오를 때 네 나도 되면은 이게 좀 살만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또 보고 싶으신 코인 이거는 좀 체크해 보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아니 뭐 딱히 없어요 없어요 비트코인만 보고 계시는구나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이 지금 워낙에 국제 질서가 조금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고 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분쟁 때문에 네 각국 지도자들이 여기는 지지하고 여기는 뭐 지지하지 않고 파가 또 갈리고 있는 분위기라서 네 이게 또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 시점에서 지금 사우디도 또 미국 측에다가 증산을 할 증산을 할 용의가 있다 또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말이 또 다른 거죠 따지자면 네 올해 연말까지는 감산을 하기로 일단은 돼 있고 내년 초에 증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또 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봤을 때는 만약에 증산을 하게 되면은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에도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유럽이 겨울에 들어가요 네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난 거 아니거든요 네 겨울에 유럽은 힘듭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또 국제 유가에 뭐 전기류도 많이 올랐고 맞죠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또 도래했기 때문에 어우 지금 경제 상황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cpi 뭐 이런 인플레이션 예상치 물가지수 나오게 되게 되는데 네 어떤 지금 포인트를 좀 주목하면 좋겠다고 보세요 어 일단은 이번 cpi에서는 헤드라인과 코어 수치가 동시에 이제 같이 좀 둔화되느냐 요거를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어 수치 이게 연준에서 코어 수치에 대한 좀 비중을 좀 많이 높이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코어 수치가 좀 낮아져야 된다 확실하게 네 네 그렇게만 되면은 사실 뭐 지난주 임금 상승률도 낮아졌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확대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가 잡혀야 좀 다른 방면을 도모해 볼텐데 네 그래도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점도표를 깠을 때 이미 상향 네 상향의 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엄청나게 뒤집을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물가가 추세가 어떻게 되는 정도 특히 국제 유가의 변화 네 뭐 이런 측면을 좀 더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10월 2주 차입니다 자 AM 리포트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기사를 통해서 AM 위클리 리포트 시장 분석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기사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 AM 매니지먼트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기도 채널 있다고 그럽니다 아 네 AM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더 알차고 깊은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AM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